띵동! 택배 왔습니다. 이 상자에 담긴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. 더 많은 분들의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의 진심은 계속됩니다.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40억 원 규모의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전국 3천여 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선물해온 아리따움 물품 나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지금까지 전달한 물품만 총 847억 원 규모 지원해온 시설은 전국 3만 5천여 곳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아리따운 물품 나눔은 앞으로도 계속 진심을 전하겠습니다.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아보아 뷰티풀 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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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아 뷰티풀 월드